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무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되네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 또 저희는 또 명절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러나 오늘은 오늘 목요일까지 저희 번개탄 tv가 정규 방송을 또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죠 목요일 밤 오늘 이 시간에 종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찬양가 말씀을 이어주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도 다 고향에 가야 되고 또 가정에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저는 또 번개탄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제가 저녁 타임을 모두 맡아서 청소년 사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하영 쌤 반갑고 김경수 형사님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카메라를 제가 이쪽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 걸 이렇게 쓰고 이쪽 걸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이곳에서 오늘 밤 여러분들과 이런 저런 청소년 사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오늘 이 시간에는 다들 추석 준비하시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좀 나눌까 하다가 오늘 청소년 사역 이야기 주제는 단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옛날부터 자주 나눴던 이야기가 단무지가 됩시다 이렇게 자장면 먹을 때 먹는 단무지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단무지일 수 있지만 그냥 저는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목사님 청소년 사역할 때 다른 어떤 마음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늘 물어보시거든요 그때마다 좀 편하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단무지가 됩시다 단무지 뜻은 다 아시죠? 단무지 뜻 단무지 단무지 삼수 우리 간사님들도 오늘 우리 다성 간사님하고 삼수 간사님은 이 자리에 없지만 또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무지 뜻이 뭘 것 같아요? 단무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면 단무지가 되라 단무지를 잊지 마라 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단무지 다음 세대 사역의 첫 번째 단무지 다는 무엇일까요? 아 성교사님 역시 우리 김경준 성교사님이 최고입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근데 예전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 약간 오해해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랄맞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단순한 거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자꾸 이렇게 거창하게 교육계를 바꾸고 성교지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꿈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사역의 기본은 가장 단순한 거죠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고 코로나가 끝나도 사역의 기본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더 볼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목회 사역, 성교 사역 이 모든 사역의 기본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은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청소년 사역이죠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린이 사역이고 성교지 사역은 성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수 사역은 특수한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김경주 성교사님이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교사역 또 우리 이하영 선생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교회 사역 우리 삼수 간사님, 동욱 간사님, 은혜 간사님, 다송 간사님이 번개탄 TV에서 우리 추창현 선생님, 김세현 선생님이 번개탄 TV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철이 간사는 교회에서 또 성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청소년 사역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청소년 사역을 막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 비절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 청소년 사역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이번 주 추석 때 여러분들 가정에 청소년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청소년 사역이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교회, 학교,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보조교사 하세요 교사 하시고요 그게 청소년 사역인 거죠 뭐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 사역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누가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희가 막 웃어요 왜? 그 사람 절대 우리를 훌륭한 사역자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저희가 포스터에 이름이 있고 캠프에 불려다니고 집회 때 불려다니서 우리가 훌륭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구름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천명이 모인 데서 집회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열명이 모인 중고등부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사역하는 선생님이나 동일한 무명이든 유명이든 보금만 전하면 그게 바로 청소년 사역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역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탁월한 사역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엄청난 사역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청소년을 만나면 보금을 전하세요 청소년들에게 보금 그런데 이 보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서 우린 불이해 질 수밖에 없지만 보금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회개, 회개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꼰대 사역이 돼서 꼰대 사역 회개, 회개해야 돼 모든 걸 내 자녀한테도 하기 힘든 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린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천국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대학 가면 훌륭하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최고의 대학을 가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런 걸 돕는 청소년 사역이 아니라 대학은 어디 갔는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청소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이렇게 집회를 하면 이번 여름에 심장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러죠 왜냐? 거기 모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가장 귀한 청소년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후배 사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사역자 여러분 그냥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사역 단순하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전한다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 영혼만 살린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번째 단은 단순한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다 무 무는 뭘까요? 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무 무 무 무 무는 바로 무식하게 무능하게? 다음 세대 사역을 무능하게 한다 물론 무능하게 해도 주님이 도우시면 무능을 유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냥 회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 사역은 가야 되는 너는 가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냥 너는 가라야 너는 가라 갈 준비해라 가 아니라 너는 가라 가라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해야 될 일 그러면 성경 한번 쭉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쭉쭉 읽어보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등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맞았으니 거져주어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상하게 성경을 제가 타령조를 읽었네요 꽹과리 따다다다다 첫 번째 얼쑤 가면서 전해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단순한 거잖아요 우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뭘 전한다고 해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만난 사람이 병든 사람 만나 죽은 사람 만나는 문등병 만나는 귀신을 귀신에 시달린 사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 병을 고치는 방법 무엇일까 미리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애쓰고 미리 노력하고 난리를 치죠 옛날에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 지금 커피 가져왔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이랑 차 마시는 사람이랑 과연 누가 누가 더 빨리 죽나 커피가 좋은가 전통차가 좋은가 누가 더 빨리 죽나 연구를 했는데 누가 제일 빨리 죽었는지 얘기 들으셨죠 커피 먹는 사람이 빨리 죽었을까요 차 마시는 사람이 빨리 죽었을까요 누가 빨리 죽었대죠 아세요 혹시 이 얘기 들으신다 이 얘기 듣고 정말 허억지를 딱 쳤는데 아 그렇죠 연구원 연구원이 제일 빨리 죽었대요 커피 마시는 사람하고 차 마시는 사람은 누가 먼저 죽나 연구하던 사람이 제일 빨리 죽었대 그냥 보금은 책상에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들 저 아픈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아픈 아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저는 늘 그러던데 나한테서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개버린 주는데 두통엔 개버린 소화가 안되면 가스 알명소 심하게 채 쓰면 손 따시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건 병든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그 말이 맞다니까요 엄마 손은 약 손 엄마 손은 약 손 신기해 엄마 손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또 금방 낫더라고요 저희 군대 갔을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세요? 아파서 의무실에 가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가고 배가 아파서 가고 소화가 안 돼서 가고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서 군대에 의무실 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은 약을 주더라고요 머리 아파서 가는데 그 약 주고 배 아파서 가는데 그 약 주고 이상한 약 아파서 가면 다 똑같은 약 나중에 보니까 그 약이 소화제 소화제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약 먹으면 또 난 것 같아 이상하죠 별거 아닌데 그 약 먹으면 난 것 같아 난 것 같아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만난다고 저 사람이 달라질까? 우리가 저 사람 만난다고 저 사람이 달라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린 가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 중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병든 자 고쳐질 거고 죽은 자 살아나죠 죽은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거의 매일 설교사역을 하면서 내가 살아난 거 제가 살아난 거겠죠 초중고 때 성적표가 많이 운명하셨었거든요 제 성적으로는 뭘 할 수가 없던데 어른들 말로는 공부도 못하는 뭐 뭐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온 뭐 뭐 뭐 달란트도 없는 뭐 뭐 뭐 실력도 없는 뭐 뭐 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쓰임 받는 게 신기해요 내가 내가 왜 쓰임을 받지? 설교하러 가면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막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제 앞에 엄청 많이 앉아있어요 막 의사, 변호사 막 이런 분들도 어떤 교회 가는데 막 판사님도 앉아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많고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엄청 많고 전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외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따른 거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에요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에요 그럼 신기하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비전이 살아나고 죽었던 심장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딱 번개탄 사역 번개탄이 죽은 연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등이 뭐 평생 깨끗하지 못할 걸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귀신들린 술을 끊으려고 날리를 치지만 예수 믿으면 술을 끊게 돼 있어요 담배 끊으려고 날리를 치지만 예수 믿으면 담배 끊게 돼 있어요 죄를 외계하려고 날리를 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악한 영예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저 오늘 아주 은혜로운 얘기 들었는데 사람마다 이게 방송용으로 맞나 모르겠다 제가 말로 하기 뭐하니까 댓글창으로 한번 쓸게요 법칙이 있대요 법칙 이걸 말로 하긴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로 쓰겠습니다 법칙이 있답니다 법칙이 있답니다 이 법칙이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진화를 하든지 청년일 때 진화를 하든지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랄 하든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랄 하든지 지총법 맞다 우리 조철이 간사 말대로 지총법이 있답니다 지총법 그래서 청소년 때 이랄 많이 하면 나중에 어른되서 착해지고 청년 때 이랄 많이 하면 나중에 더 어른되서 착해지고 청소년, 청년 때 너무 착하고 순하면 나중에 어른되서 진화를 한다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 누구나 다 똑같다 언젠간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간 꿈과 비전과 소망이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고 언제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시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우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 왔구나 지총 왔구나 지총했대 왔구나 지총했대 그러니 전하자 복음을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다 원래 사춘기가 있는 거고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은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갱년기 우리 어른들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다 그럴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지 저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고쳐주지 저 사람들의 악한 것들 중독을 어떻게 고쳐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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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방법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에 두벌 옷도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거로 하지 말아요 내게 음과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나한테 있는 건 지금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약간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면 다야 예수면 다냐 다죠 예수면 될까 되지요 안 될 게 없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돼 되던데 어떻게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무 먹여줘서 문제 된대 예수님 너무 먹여줘서 문제 된대 너무 먹여주셔서 예수님이면 되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금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은 다 금만 찾아다닐 거예요 은 가지고 전도하면 다 음만 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옷이 좋고 의상이 좋고 향수가 좋고 외모가 세련되고 말이 화려하고 세상에 기준이 많으면 결국 그 기준을 닮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금이나 은이나 동이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그저 너가 가서 전해라 열심히 복음 전해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중요한 건 너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평안하길 빌어줘라 평안하길 빌어주는데 그가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어후 안 받아요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라고 고민하지 말고 합당하면 받을 거고 또 안 받으면 그냥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저희 번개탄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또 시청자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또 안 들어올 때도 있죠 어떤 영상은 또 몇천 건 몇만 건 몇십만 건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또 몇십 건 몇백 건 안 나온 것도 있죠 근데 많이 나온 건 많이 나온 대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대로 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캠프 사역했었어요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저희가 캠프 사역하면서 캠프 사역을 다 냈는데 예전 제가 캠프 만들 때 조이코리아 캠프코리아 주바라기 오병이어 이런 팀들이 다 우리랑 같이 캠프를 시작했죠 어떤 캠프 가면 천명이 모인 거예요 천명 또 어떤 캠프를 가면 오백 명 또 어떤 데 가면 삼백 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캠프를 열었는데 20명이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때 스탭이 50명이었거든요 스탭이 50명인데 참가자들이 20명 원래 이런 거는 빨리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또 엄청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 30명 왔더라고요 야 당황스럽죠 힘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시죠 말이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돼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 캠프가 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또 큰 은혜를 받고 기억에 나는 그 캠프에서 제가 우리 아내 김명 전사와 첫 캠프를 그때 나한테 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엔 천명 캠프면 우와 잠실 주경기장에 만명이 모였대요 우와 광화문에 몇 천명 몇만 명이 모였대요 우와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쩔 땐 다섯 명 모인 거고 어쩔 땐 오백 명 모이고고 어쩔 땐 오천명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거 그들이 믿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흘러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전사임으로 가고 중고등부 교사로 갔을 때 물론 많아지면 좋죠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스무 명이 이백 명 됐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열 명이 백 명 됐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때 사모님께서 목생을 만나지 말아야 했으면 기회는 잡는 자의 것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사역에 실패는 없습니다 보금만 전한다면 우리 생각엔 실패일 수 있으나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귀한 선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실례 에어컨이 머리를 그쵸 선교사님 사역에 실패는 없습니다 또 이런 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실패해야 또 믿음이 좋아집니다 너무 잘되면 또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아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면 또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집에 들어가 보금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또 다행인 거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울리는 종소리 되고 파수꾼이 돼서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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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단 단순하게 하자 무 무식하게 보금만 전하자 지 지가 뭐라고 그랬죠 지 지 지 지 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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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얼마 전에 아는형님에서 소녀시대를 봤더니만 갑자기 지 지 지 지가 나왔네요 지속적으로 하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제가 지금 30년 정도 중고정부 보조교사 교사 전도사 부목사 선교단체 간사로 지금 30년 31년째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죠 여러분 혹시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이무현 목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다음 세대의 사역 중에 제가 혹시 이무현 목사가 좀 잘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롭게 우리 김정복 간사님 지혜롭게 혹시 우리 간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동욱 간사님 백은혜 간사님 우리 다수원 간사님하고 삼수 간사님은 각자의 사역지로 출발을 했고요 책 쓴 거 김정복 간사님 빨리 머리 마세요 머리 볶으면서 자꾸 댓글 쓰면서 머리 또 한 방에 이렇게 확 해가지고 싹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이무현 목사가 하는 거 번개탄 방송하는 거 그렇죠? 번개탄 방송 사역도 제가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 간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무현 목사가 31년째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고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걸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냥 잘했다 이건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간사단에서 써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댓글 안쓰니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학교 체플 사역 번개탄 사역 오 우기부기 청소년 세계 자리 현장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가주시는 굿 내가 굿을 했다고? 굿 제가 해온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 캠프 뭐 집회 성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근데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제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제도 복음을 전했고 내일은 우리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고 그냥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거죠 지속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미움을 받은 게 있다면 미움을 받은 게 있다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표창장은 잘 안 주던데 감사패 얼음 목회 하면 감사패도 좀 바꾸는 거 있지 않나요 다른 일 하면 한 분야에 30년 이렇게 하면 감사패도 좀 주고 기념적인 것도 좀 주고 이런 거 있던데 청소년 사약 30년 하면 청소년들은 그런 거 안 주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겠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교회 집회하러 가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이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주의기로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 부목사님 중학교 때 저는 그 부목사님과 수련을 했고 그때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한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부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지속적인 거 저한테 많은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언제까지 청소년 사약할 거냐고 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언제까지 청소년 사약을 할까 그때마다 이제 굳이 그거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해야지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더 길게 할 수는 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 잖아요 진짜 머리는 염색하면 돼요 염색하면 머리는 젊어지더라고요 피부는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피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킨 로션 매일마다 바르고 있으니까 저는 번개탄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의자에 안조사할 수 있으니까 체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머리와 피부는 나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단 무지 단순하지만 무식하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 선후배 번개탄 가족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무지가 단무지가 됩시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다 음세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어디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참 많은 분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단순하게 하시고 무식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훌륭한 사역이 아니라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역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댁에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심을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